무선국 검사 전담팀, 뭔가 멋있다, 특공대 같은데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야? 단순히 1단계 해당 지역 전파관리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관할하는 지방전파관리소의 검사 담당 공무원들이 투입됐어. 다른 지방전파관리소의 장비를 최대한 빌려서 활용을 했고 또 장비를 실어 나를 차량까지 지원을 받아서 결국 장비 문제도 해결을 했어. 재난안전통신망 검사 전담팀에 속한 전국 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출장 다니면서 지원 나갔고 지원 나갔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거지. 그분들한테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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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